자 버팔로는 어 무리를 짓는 경향이 있죠 게다가 어 공격하면은 내구력이 강한데 강한데 그니까 온순환 대신에 처음엔 공격하기 시작하면은 내구력이 강해서 한방에 안죽고 공격하러 와 나를 도망가는게 아니라 그래서 일단 찾아온 다음에 동물혐오자를 이용해서 한방에 죽이게끔 그런식으로 가야될 것 같아 뭐 어차피 다 약으로 사용하는거야 약이야 약 그러면은 노란색풀을 많이 지금 어 빨간색풀이다 노란색풀을 뒤적지적을 많이 해야되는데 오우 살살 그어씨 바위 어디서 자란줄 알았다 노란색 풀이 없는데? 이제 녹색등급 입은 이정도면 될거 같고 빨간색 입은 한 두개정도 더 따고 노란색을 좀 많이 따야되는데 자 빨간색은 한 두개정도만 더 따구요 야 녹색이 정말 많은데? 노란색이다 자 미리 좀 만들죠 약품이 다섯개는 됐고 어 형우자 하나랑 본능 어? 아 혐오자가 아닌데? 이거였는데? 자 사요 노란색이 노란색이 빨간색 입도 아 그냥 보이는대로 다 뜯어가죠 뭐죠? 뭐 가방이 엄청 모자란것도 아니고 저쪽이에요 자 저기있다 바로 찾았어 자 세 마리 일단 찾았으니까 혐오자로 혐오자로 이거 하나 먹구요 이거 하나 먹구요 심각한 사냥꾼 한방에 죽일 수 있도록 얘가 아마 한방에 안좋을거에요 이거 안먹으면 오오오오 오오오오 뭐야뭐야 아 먹어도 한방에 안죽잖아 어 발로가죠 어 여기도 있네 오오오 오우 세 방 얘들 도망가네? 공격 안하네? 버팔로그 아니었나? 공격사람들은 얘네들 오 저거 뭐야 호랑이다 뭐 튼튼한 통화중원이 호랑이가죽도 두개 있었구요 퐁 내가 그동안 모아왔던게 뭐 염소가죽도 필요했네 이런건 별로 필요없어요 로켓팩은 좀 모르겠다 이야 세마리 다잡았어 야아 세마리 다잡았어 나중에 또 필요할수 있으니까 어 저거라는데 어 저거라는데 일로 굴러떨어졌지 어? 일로 오.. 어 여깄다 좋아요 자 이제 맨퀘스트 하러 가볼까 아 퀘스트를 좀 할까요? 맨퀘스트보다 퀘스트를 좀 하자 지금 지금 안왕퀘스트가 퀘스트를 하나도 안했죠? 안왕퀘스트가 아니라 퀘스트를 하나도 안했지 자 탄약을 좀 사구요 여 야어 삼...백이식발 좋아요 어 어... 너희들은 무슨 문제가 있나요? 왜? 내 딸, 내 조울 어떻게 할 수 있는지? 아이나! 내가 말해! 선생님, 내 딸 나디야가 그 딸을 죽였다. 그들은... 죽을 수 있어 죽을 수 있어 죽을 수 있어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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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유가 뭐야? 아니 그 뭐 배경이 있을 거 아니야 아니 이유가 뭔데? 자 왠지 모르겠지만 왜 자살하려고 왜 자살하려고 어, 이게... 선뜻 이해가 안가는데? 왜? 이유가 뭔데? 저 빨간색 전투 감각감각 이쪽으로 해놓고요 일단 가보죠 오! 뭐야 야... 가죽 풀였는데 야 잘되데 야 잘되데 됐나? 내가 잘 쓸게 이거 근데... 얘... 왜... 왜... 그거 하려고 한거지? 이해가 안가는데? 일단... 예... 둘이서 자살하려고 이쪽 바위에 왔다가 동화뱀들한테 습격을 받은 것 같아요 얜거 같은데? 얜거 같은데? 얘는... 장르 싸우다가 전사하셨고 이분은 얜위에 왜? 근데 왜? 그랬어 linear 네만의 진실이냐? 내가 거짓말 탐지게 했으면 참 좋을텐데 근데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죠 이 상황에서 지금 아냐 자기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거짓말할수도 있어 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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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부들한테 가야되 누구는 쉽게 믿으면 안되죠 그러고 진실은..어디에? 어우 돈 500달러나 주네? 야 씨 되게 많이 주는데 돈? 돈 엄청 주면 돼요? 자 일단 자 가보도록 하죠 어? 이쪽으로 자 사냥! 퀘스트를 사냥 퀘스트가 이쪽에 있는데? 여기다 사냥꾼의 길 곰에게 습각당했다 샷건을 이용해서 사냥해라 왜? 꼭 샷건이어야 돼? 샷건을 이용해서 사냥하라는데? 저기에 샷건이 있대요 wait 샷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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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레전드 샷건 네 샷건 뛰는게 거의 무한이라 그건 참 좋은거 같애 말은 안되긴 하지만 참 좋아요 어 여기 야야 여기 왜이렇게 허브가 많냐? 배낭이 같이 찼데 드디어 같이 찼군요 야 붉은색이 되게 많구나 자 이 샷건으로 지금 죽이라는데요 곰이 두마리 있대 저기있네요 곰 동굴이구나 얘들아 나와봐 슈쿠냑 잠깐만 근데 나 가방이 지금 어 좀 버려야 될 것 같아요 코모도 좀 뭐가 많을 것 같은데 아 돼지 가족을 버리죠 그냥 곰인데 오 어 후레쉬도 자동으로 켜는구나 야 동굴도 이렇게 야 정말 정말 게임 배낭에 가득 찼데 붉은색이불 좀 버리죠 붉은색이불 좀 버리죠 배낭에 가득 찼데 불쌍 빛 빛 빛 빛 빛 빛 빛 빛 야 이분은 여기서 돌아가셨나보네 살인곰이었구나 근데 여기있는 웬만한 동물들은 다 살인 아니야? 식인 식인 동물들 아니야? 어 여기 사람있다 쟤는 여자였으니까 얘가 남자면 어 둘이 연인사였는데 걔가 죽고 얘는 홀로 쓸쓸히 어 말걸지마세요 이러는거 아닌가? 내가 너무 상상력이 뛰어난가? 자 해결했구요 이 근처에 저 퀘스트좀 해보죠 저거 현상퀘스트 같은데? 일단 팔고 좀 팔자 정열 정열 어 어어 법활로가 질꼬부도 네개 허식주 들 게 게 게이 돼지가죽 쯧 됐어요 아 총 바꿔야지 내가 사건 있었지 지금 야 매그넘 한번 아 매그넘 없구나 어 이거 한번 스쿨표 소음기 레드닷 조준기 반사 조준기 반사 조준기 똑같은데 뭐 아 참 장비해놓고 내가 장비를 안하면 어떡해 장비하기 가자 자 원트 이거 되게 많은데 뭔가 어 사냥꾼의 길 현상금 현상금 칼로 처단하라 어 이거 재밌겠다 자 칼로 처단하는거에요 야 아 뭐 어 보이려나 보인다 어 어.. 이쪽 언덕으로 올라가서 봐야될 것 같아요 저쪽 언덕 조금이라도 좀 높죠 자기가 적분식표요? 아.. 뭐야 아직.. 발견 안됐을텐데 자 저기.. 다섯명이에요 총 총 다섯명 있는데 일단 식별해놔야겠죠 오케이 다섯명 다 식별 완료 일단 어.. 쟤 하나만 아냐 그래 다 은신해서 죽이자 쟤 하나만 딱 죽이고 어.. 쟤 하나만 딱 죽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.. 이 유물도 있네 자.. 수풀어 수풀어 쟤네들 뭔가 지금 하고 있는데? 뭘 들어다가 저기다 아 이거 뭐 담벼락 쌓는건가 보구나 모래주머니로 어.. 제가 저쪽에 있으면 어.. 캐치하기가 힘든데 이쪽에 있어도 지금 이것 때문에 방해물이에요 어었 쟤 이거는 이쪽 숯불로 가야겠다 그거하구요 아.. 이 숯불 안에 서있으면 딱인데 저 수풀까지 안 들키고 갈 수 있다면 여기서 바로 끌어서 죽이고 이쪽으로 숨겨버리면 되는데 됐어요 자 뒤적여야지 나머지 놈들이야 뭐 예 별로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나머지 놈들은 어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야 실수했어 어쨌든 근데 해결은 했어요 해결은 했습니다 아 이거는 실수하지 말자 하나 더 하자 아 이거는 실수하지 말자 하나 더 하자 자 얼마로 벌지 225몰 이거 이거 타고 갈까요 어허 이거 배탈수 있는건가 타진 못하는거같아 어이구 잠깐만 잠깐 어이구 잠깐만 잠깐 아 햇빛 되면 볼 것도 없구만 뭐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명 이에요 저 뭐야 어 야 도와주러 왔어 야 너 뭐하냐 아니 잠깐만 나 공중에서 급습하는거 있지 않나 스케일을 안찍은거 있을텐데 공중의 하늘로 이거있다 자 A로 어 수료탈 한방이면 다 죽을거 같긴 한데 어 야 여기 힘들다 그냥 쏘면은 되긴 하겠지만 일단 여기 내부에 한마리가 있어요 이 척있네 어 좋아 오우씨 야 이 야 이 하늘로 뛰어내려서 죽이는게 쉽지는 않은데 제가 재고고있어요 이쪽을 위쪽으로 보지말고 아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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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퐁 퐁 아니 점프를 이어 에이 퐁 다이네 저부터 그냥 퐁 퐁 퐁 아니 퐁 그냥 뛰면 어떻게 해 바보같이 어? 뭐 반짝거렸는데? 오케이 어? 스킬 저장된거라 이거 아직 안찍은 상태일거에요 그죠? 아 스킬 저장된거라 이거 아직 안찍은 상태일거에요 그죠? 야 이번엔 좀 제대로 해보자 아니 이걸 꿀 흐하 안해 안해 공중함살 안해 흐흐흐 흐흐흐 자 일단 여기는 한 번 더 나와 어디냐 어디냐 어? 저 혼자 저기있네? 흐흐흐 야 혼자 뭐하냐 여기서 툭 툭 혼자 혼자 뭐하고 있었지? 툭 그리고 또 뭐 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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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얘네들 왜 처리했냐면 먹을게 많아서 다이몬드가 책이나 있죠 유물도 있고 아까 거기도 유물이 있었는데 자 여기 경험치 250점짜리 야 유물이 120개나 있어? 엄청 많군요 엄청나구나 자 다시가서요 의령님 어서오세요 반가워요 좀 팔구요 자 나가는게 자 사냥 사냥의 시즌 저격총 가지고 자 저격총 스읍 어어 이거 SVD말고 딴거였으면 좋겠는데 딴거였으면 좋겠는데 자 말일단 하나 만들어놓고 땅갔으면 좋겠다 저격총 이거 말고 SVD말고 그 M7인가 그거 오케이 M700 그래 이거지 공짜로 얻었다 네 이게 족증도 좋아보이긴 하지만 이거는 아마 뭐 달 수 있을거에요 자 동굽 먹고 사슴 사냥인데 자 3마리 4마리 5마리 오케이 이게 동.. 동시 동시 살 수 되나 안되는군요 어 어 시체 어디갔냐 자 숨을 필요도 없어요 화살이야 숨어서 하지 이거 어디갔냐 또 시체 아니 아니 여기 여기 어 시체가 어 어디지 여기있다 시체를 잘 봐둬야겠다 하 하 자 위치를 잘 봐둬야돼 그래야지 가죽으로 왔죠 하 하 하 하 하 하 나머지 하나 더 야 저격총으로 사냥을 하다니 이런 고급스러운 놈 아직 못따라간데 속도를 오오오 빗나갔어 재기를 야 빗나갔어 이쪽으로 떨어진것 같은데 여기서 달려오다가 맞아서 여기구나 자 다했구요 아 이거 이쪽에서 가야될까 가야될까 어 빨리 어 사슴 가수 어 대충 이쯤에 있는데 아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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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업그레이드 해야지 돼줘야지 이총 업그레이드 해야죠 소음기 부착하고 아까 그거는 소음기도 부착을 못했어 우 예 이것은 소음기로 부착할 수 있죠 소음기에 푸읍 어어 조명 스커플은 뭐야 아 위에 그 이렇게 밝아지는 그거군요 자 고성능 스코프 오케이 어 확대가 되죠 오케이 자 어디냐 어디 쪽으로 가야 되지 아래쪽으로 가야 되지 아래쪽으로 가야 돼 나 차 타고 가자 차를 하도 안타고 다녀가지고 야 여기 앞에 약초가 많구나 자 여기 있는데 이거는 빨리 가기죠 레이싱지 자 고 빨리 가야 돼 고 고 고 고X 어 이쪽인데 오오오오 빨리빨리빨리빨리 좋아 이런걸 하면서 이런 마을에 조그만한 마을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데 들릴 수 있나봐요 알려주려고 하는 목적도 있는거같아 아 자 자 반대편에 있는거같은데 자 자 뭐지 뭐지 어 아 아 안해 안해 포카게임이 있을텐데 여기 포카게임하는 데 아닌가 포카게임하는 데가 아니군요 자 여 어딘가에 포카게임하는 데도 있어요 자 여기는 완료했구요 여기도 있네 자 잠시만요 자 뭐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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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지